자 집사님 오늘 어떻게 처음에 신고식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예 뭐... 덴트 안 났으면 좋겠군요 자 집사님 차부터 보겠습니다 야 오늘 새롭게 조인한 루비르 꼴은 루비콤만 두 대! 이야... 이럴수가 제육 집사님 우리는 오지들 오지 제이케이 오지 제이케이... 우리가 오지게 탔어 그동안 자 우리 라스첸스 캔년에 와있습니다 아 집사님 자기 차 사랑에 빠진건가? 아 좋아 자 우리는 거품을 빼는게 아니라 바람을 빼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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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희들 보십시오. 이제 4대가 다 모였습니다. 루비콘 2대. 마지막으로 쯔쯔쯔쯔쯔쯔쯔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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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사막의 박스 오늘도 잘 먹고 잘 놀러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텐트만 치면 진짜 여기서 다 자면 되겠네 가운데 진짜 좋겠다